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액션캠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한번 영상 올렸던 적이 있죠 그 지난 액션캠들은 다 장롱 속으로 들어가고 요즘 주력으로 많이 쓰는 액션캠들이 있거든요 자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고프로 세븐 입니다 고프로 세븐 지금 고프로가 12 까지 나와 있죠 그렇지만 고프로 세븐 고프로 7 도 아직까지 충분히 현역으로 쓰이고 있어요 고프로 세븐 고프로 세븐과 함께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고프로 미니 고프로 미니 고프로 미니 인데 고프로 미니 고프로 11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조금 다른 점이라는 것은 배터리가 착탈식이 아니고 내장형 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발열이 좀 심하더라구요 발열이 심하긴 한데 화질은 굉장히 똑 좋습니다 고프로 11과 똑같아요 고프로 11 미니 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사용하는게 요거죠 소니 액션캠 이요 소니 액션캠 입니다 이게 소니 액션캠인데 요거는 9 버전이죠 좀 오래된 거고 가끔씩 지금 사용하는게 소니 fdr x3000 이죠 요게 이제 소니가 액션캠에 현재까지 마지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온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쓰이고 있어요 굉장히 하지도 좋고 뭐 손떨방도 잘 되어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슈팅 그룹에 넣고 다니면 굉장히 좋아요 들고 다니면서 사진 뭐 동영상 찍기 아주 편리합니다 나온지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것은 가격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이거 이게 무엇이냐 고프로 맥스라는 녀석이죠 고프로 맥스 360도 캠이죠 이것은 이제 고프로에서 나온 현재까지 나온 고프로의 마지막 360도 캠 이에요 고프로에서 더 이상 투자를 안하는건지 몰라도 요게 이제 고프로 맥스를 마지막으로 360도 시장은 이제 인스타에서 다 장악을 했죠 거의 고프로 맥스 인데 요 전에 제가 이제 주로 영상을 찍던 것은 고프로 퓨전 이었습니다 고프로 퓨전 하고 맥스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봐 제가 이제 그거는 얼마전에 방출을 했습니다 새로운 360도 캠을 구입하면서 너무 많잖아요 360도 캠이 그래서 그 전 버전 고프로 퓨전은 싸게 방출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프로 맥스는 아직까지 많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360도 카메라 라는게 좀 불편하죠 편집하기도 불편하고 촬영하기도 불편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불편합니다 뭐 5.7K 라고 하지만 그것을 또 크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질도 뭐 그렇게 좋은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 한번씩 촬영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요것을 이제 고프로 맥스를 전투형으로 쓰면서 이제 새로운 액션캠을 드리죠 360도 카메라를 드리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인스타 360 X4 입니다 X4 요게 이제 가장 끝판왕이죠 이건 화질도 지금 8K 까지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듯이 쉬운 점만 한번 해봤을 뿐이죠 근데 이제 차후로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좀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허락되는 환경이 많지가 않아요 이 현장이라는게 지게차 영업용 지게차 일하러 가면은 싫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카메라 들고 또 이런거 액션캠 같은거 장착하려면은 노출이 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치 봐가면서 이것은 꼭 촬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것이면은 요걸로 이제 한번씩 촬영을 해서 제가 이번에 시즌X4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시즌5에서 시즌X4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즌5와 시즌X4가 같이 병행이 되는거죠 현재 이제 주로 많이 찍는 카메라는 이 3매익수 카메라도 아니고 소니 액션캠도 아니고 고프로에 세션이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고프로 세션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이제 거의 지게차에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그것으로 촬영을 많이 하고 또는 이제 지게차에 있는 2채널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걸로 촬영한 영상이 많이 올라가죠 자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제가 360도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X4 시즌으로 바꿨고 나머지는 그냥 시즌5 그대로 갑니다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기대되는 유망주에요 이 카메라는 제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360도 카메라는 굉장히 불편해요 일단 불편합니다 뭐 사진을 촬영 또는 동영상 촬영할 때는 편리한데 이게 이제 편집하거나 옮기고 할 때는 상당히 불편하죠 그리고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용량이 너무 커서 웬만한 그 데스크탑 갖고는 못 버텨요 못 버텨나갈 정도고요 뭐 자꾸 하드드라이브를 늘려도 자꾸자꾸 용량이 차지하다 보니까 맨날 부족하죠 그래서 또 지난 파일은 지우고 그러는데 좀 불편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저도 이제 새로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습니까 어쨌든 요거 이제 X4 입니다 인스타360 X4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 카시오에서 나온 건데 이것은 이제 동영상 목적보다는 스냅사진 목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편리한 맛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누르면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그럼 요거만 이제 따로 거치할 수도 있고 자석 같은 데 붙여갖고 그리고 요건 따로 보면서 촬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구입은 해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것을 사용한 동영상이나 사진은 아직까지 한 장도 올린 적이 없어요 뭐 언젠가 쓰겠죠 일단 귀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건 이제 바디캠이라 그러죠 어떤 중요한 일 누군가와 이제 문서 작성을 한다든가 뭐 안 좋은 일에 엮일 수 있으니까 요 액션캠을 뭐 1년에 한 번도 착용할 일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제 지게차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부터 시작해갖고 각종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필요 없지만 뭐 또 언젠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뭐 필요할 일이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간단히 간단하게 제가 제 장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요거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요거 엑스퍼 같은 경우 이 306도 카메라 같은 경우 양쪽으로 렌즈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양쪽 렌즈가 있기 때문에 조심 안하면 렌즈에 기스 나면은 끝이죠 끝 조심해야 되죠 렌즈에 기스 안 나게 자 저 지금 액션캠 보자입니다 더 이상 이제 액션캠에 대한 펌프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정도면 다 갖췄지 않습니까 열심히 동영상만 찍어서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할 일만 남았어요 자 오늘 컨텐츠는 뭐 별거 아니죠 제가 사실 안 쓰는 액션캠은 여기 있는 것만큼 또 많이 있죠 오래된 액션캠도 많은데 첫째 곤란이에요 그냥 그것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거죠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버리기도 아깝고 누구 주면 욕먹을 것 같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정말 한번 쓰고 버려야 될 그런 컨텐츠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배터리는 충전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카메라 같은 경우 충전을 안 해주면 자연 방전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충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씩 체크해 봐요 예전에 어디 강화도 전등사에 놀러 갔는데 그때 이제 고프로의 세븐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막상 거기서 전등사에서 찍으려고 하니까 배터리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분 배터리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배터리를 항상 이렇게 장착해 갖고 다니죠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그래서 캠을 여러 개를 가지고 다녀요 큰 가방에다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제 이런 하드박스에다가 카메라들을 전부 놓고 갖고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 배터리도 또 저만큼 따로 있고 캠이 많으면은 그 외에 부수적인 것도 굉장히 많죠 배터리부터 시작해 갖고 중전선, 거치대, 슈팅그립, 삼각대 정말 많아져요 짐이 많아집니다 짐이 많아지지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주력으로 쓰는 게 한두 개로 귀차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주력으로 쓸 게 바로 이거 인스타엑스포와 고프로 미니 또는 고프로 세븐 요 세 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뭐 계속 제가 지게차는 한 한은 끊임없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해 주시고요 좋아요 같은 거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주위에 좀 많이 좀 구독 좀 시켜 주시고요 요새 구독자가 잘 안 누르니까 조금 제가 흥미를 잃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쇄신 차원에서 새로운 산맹육도 캠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